안녕하세요 대시저금통입니다 대시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와 사람이 엄청 많네요 이번에 볼 게임은요 자동차를 뿌셔라 역시나 또 자동차를 뿌셔 뿌셔 뿌시는 그런 게임인데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 가까 떨어지만 뭐야 이거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만들어질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게 분명합니다 내 트렁크 내 트렁크문 소리 나오나 이미 켜져있네 이미 켜져있었어요 여기 또 자동차의 흔적들이 렉카 부르세요 불도저다 불도저 내 자동차 밀어버리려고 비켜 친구야 여기 가보고 싶어 아 저 친구 불도저자랑 부딪혀서 뒤로 떨어져 불었어 가 친구야 밀어줄게 아 됐다 됐다 친구 자동차 아 살짝 구시지 튄거 같다 야 왜그래 왜 안가 가라고 샌즈 아이디가 샌즈네 샌즈 좋아하니 너 내 바퀴 내 바퀴 없어졌어요 앞바퀴 두개가 다 빠졌어요 그래 비교야 우리 얼른 카센터로 가자구나 카센터가 없어요 품도저가 무섭게 쫓아와요 샌즈 웨어 아이디가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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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녀석 저거 도망쳐 아 못 올라간다 친구야 밀어줄래 친구야 앞바퀴가 없어서 못 올라가 안되겠다 후진해야겠다 친구야 친구야 녀석 이거 녀석 불 도적 부자 치게 하하하핳하 어 밀린다 밀린다 으어어어어어 кил우 아니였나 으어어어어어어 이 차 말고 따라하는 차 타야겠다 다른 차 타 vag할래요 그래 피그야 빠르게 돌아가자꾸나 짜잔%. 풀리 풀리 한거에요 여러분 피그는 온몸을 16종각으로 나누는 아주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다시 합체 합체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다른 차를 찾아 이 차는요 굉장히 굉장히 그냥 가기만 해도 아 뭐야 쟤는 쟤는 그냥 쓴 것처럼 생겼네 요 차를 타보자 요 차를 타고 이 차는 내가 내가 점령했다 도로로 도시락 한번 돌아볼까요 크래시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자동차를 부실 수 있는 수단은 없네요 그냥 여행을 하면 되는건가 간다 도시도 한바퀴 돌고 자동차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아니 근데 잠깐만요 엄청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문이 없어요 피그야 피그야 안전벨트는 맸니 투명한 안전벨트를 맸어요 이 자동차는 문도 없어요 아니 세상에 아까 탈때는 문이 있었던거 같은데 문이 어디갔지 이상하네 문이 없어져버렸어요 도로를 어 안전주행을 하다가 여기서 꺾어가지고 여긴 아까 가봤죠 아 저기로 내려가는거구나 아 자동차 아 여기로 이렇게 굴러떨어져서 자동차를 부시는거였군요 오케이 알았다 저다 아 요쪽에는 또 계단 모양에 부시는게 있고 어딨나 했더니 여기 있었구만 이야 긴급탈출 부당탕탕탕탕탕 구당탕탕탕탕 에헤헤헤헤헤 자동차를 부셨어요 그래 피그야 그래 우리 이번에 또 다른 자동차를 부셔보도록 하자꾸나 구기가 캐나다 구기가 있네요 샌... 샌에이트? 뭐지 뭔가 비싸보이는 자동차에요 으아아아아아악 게급 탈출! 엉 꿩꿩꿩꿩꿩꿩 w второй 으아아악 풀리! 저도 부 supporting Donc 그래 피그야 이번엔 우리 가 자동차를 타고 한번 내려가 보자꾸나 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점 즉 아 피치 이 친구 이거 성격 급한 친구구만 이거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자동차를 소환해버렸어 아 아 아 꼈어요 자동차에 꼈어요 아 됐다 내렸어요 피그에 일어나 일어나려무나 으 꼈어요 머리가 의자에 꼈어요 그럴 땐 분리 분리를 해버렸다 열여섯조각으로 분리 그리고 다시 합체 좋았다 다시 합체해버렸고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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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자동차 아직 부지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부서지 큰일났다 점점 도미노 영상으로 옆에 있는 자동차들이 마저 부서지고 있어 굉장히 엄청나게 해답 간다 점프 슈퍼 울트라 두칸칸칸칸 두당 탕 탕 탕 탕 탕 이 차는 안전해요 어 다리가 없어졌어요 어 피그야 바로 어디갔니 발이 저기 떨어진거 같아요 그래 그렇다면 다시 브리우 플리 마치 그 아이언맨의 부품들이 멀리서 날라오는 것마냥 아이언맨 부품 막 다른나라에서도 막 날라오지 않나요 그 스타크가 손 화끗하면은 피욱 해가지고 막 날라가지고 풀챙잉 해가지고 껴가지고 stacks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아이언맨 보고싶다 아이언맨 너무 재밌게 봤는데 요즘에는 어 miracle 긍irl 어iel 이거는 노란색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는 뭉뭉 그의 다른데는 부신대가 없나 이거 밖에 없나 아! 쿨러다아! 쿨러쿨러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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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정말 완벽하게 부서졌어요! 그래 피그야! 그래 피그야! 아 이건요! 모래 속에 발이 묻힌 거예요 여러분!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! 분리! 분리해가지고 다시 합체하도록 할게요! 정확히 16조각이에요! 그래 피그야! 그래 16조각이었구나! 알았다! 알았어! 그러면 이번엔 이 자동차! 자동차를... 문이 있죠? 어.. 이쪽에도 또 뭐가 있나? 없어! 다른 데도 뭐가있나? 한 번 살펴봐야겠어요! 오~~~ 오~~ 부딪치면 안돼요! 부딪치면! 정말 섬세한 자동차라서 길가다가도 부품이 하나씩 떨어질 수 있거든요! 여러분 이런 자동차는 절대 구입하시면 안됩니다! 정말 자동차는 안정성이 뛰어난 자동차를 구입하셔야 되는 것이고요! 간다 올라간다 이쪽에도 또 뭐가 있나? 이거 왜 이래 저기 뭐 있다 도미노 피자판 같은 거 있다 간다 제대로 내렸어요 파라나가 없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래에 묻힌 거예요 그렇구나 모래에 묻혔던 거구나 그러면 다시 블리 짱짱짱짱 자 한 번만 더 타보도록 할게요 어 하나는 더 어디를 뭐를 탈까 불도저 나도 불도저 사보고 싶다 불도저 어딨지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불도저 어디서 탄 거지 아까 그 친구 불도저 탔는데 이거 아까 탄 거고 어 불도저 어디서 탔지 어 불도저 어디서 탄 거야 아까 어 뭐지 불도저가 없어요 아니 아니 아까 난 분명 봤는데 아 여기 안에 있다 마제스틱 뭐야 오 오 엄청 불도저 우와 간다 불도저 갑니다 출동 구강강강강 아 자동 분리 자동으로 분리 그리고 다시 합체 자동으로 분리 합체가 되어버렸으면 저거 뭐야 뭐지 뭔 소리지 뭐가 쾅쾅쾅 하는데 아 아 진 터지고 있어 도망쳐 안진이 폭발해요 그래 그래 비구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자동차를 부셔라 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정말로 정말로 자동차를 부실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던 거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재밌었어요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